수행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 연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스쿨 2022년 8월 16일 하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김민정 수행님 존파케이스입니다. 우리 김민정 제다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octor 민정킴 32세 여성입니다. 내원 전날부터 라이터 로커드란트 페인이 발생했습니다. 하복부 초음파상이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다 타병원에서 진단을 하고 OBGI 사무위과 갔는데 사무위과 초음파도 이상이 없다 이런 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초음파상 우리 김민정 선생님 초음파하니까 우측 복부의 종계가 보이고 우측 부속기 우측 아데넥사 오발이나 그쪽에 있는 장기의 기원의 종계로 추적되고 CT검사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김민정 선생님 아주 사진도 잘 찍고 검사도 잘 했습니다. 보니까 영상에 집이 있고 리버이 있고 라이터 키드는 다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터 로커드란트 요로케 요게 프루이드고 요렇게 저맥이 요렇게 고여있습니다. 프루이드하고 프루이드 필드를 행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 라이터 로커드란트 요게 프루이드가 있고 시스틱 벽면이 있고 요게는 고형 종계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시스틱 안에 고형 종계 고형 종계가 있고 시스틱 벽면 후방 음량 증강 낭성 벽면 내에 솔리드 포션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너리 브라이더 유트러스인데 괜찮습니다. 유리너리 브라이더 유트러스 그 다음에 요게 우측에 보니까 우측 아데넥사에 시스틱 벽면이 있고 안쪽에 솔리드 벽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증례는 아마도 라이터 오바리에 생긴 머추어 시스틱 테라토마로 성숙 낭성 기행종으로 생각됩니다. 나이가 첫째 32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우리 오바리에 춤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요게 초음파 울트라 사운드 머추어 시스틱 테라노마 믹스 데코죠. 요게 보시면 솔리드 시스틱 솔리드 시스틱이죠. 요런 병변도 보이고 또 다른 영상에 보시면 요게도 솔리드 시스틱 그렇죠 솔리드 요렇게 경계면을 짝 가르는 요런 병변도 보이죠. 솔리드하고 시스틱 섞여있는 어떤 거는 이제 프리드 레벨을 또 프리드 플루이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게도 보십시오. 에코제닉한 머티리얼이 있죠. 요게 요런 셉툼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요게 지비고 라이트 키드니 리버입니다. 리버도 괜찮고 라이트 키드니 집이 다 이상 없습니다. 다음 사진은 요렇게 보시면 요게는 고에코고 요게는 조금 저에코입니다. 저에코 고에코 사이 경계면을 행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고에코 부분 솔리드 부분 시스틱 부분 라이트 어퍼코드란트에 있는 병변입니다. 요것도 보시면 시스틱 병변 솔리드 보이슨 시스틱 병변 요렇게 섞여 있습니다. 다음 영상 다 비슷합니다. 시스틱 병변 솔리드 보면 시스틱 병변 뒤쪽인 후방 음량 증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쪽도 후방 음량 증강을 통한 시스틱 병변 솔리드 병변입니다. 솔리드. 요것도 마찬가지. 솔리드 시스틱. 결국은 솔리드 하고 시스틱 이런 것이 섞여 있습니다. 유리너리 브레드 유트러스 입니다. 유리너리 브레드 유트러스는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유리너리 유트러스 이상 소견이 없고 요거는 아까 봤습니다. 요거는 시스틱 본 솔리드 포션. 요거는 아사이티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간에 뒤에 있는 섀도로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측에 라이트 로우 커드란트를 하는데 요게 요렇게 시스틱 포션, 솔리드 포션이 보입니다. 시스틱 한 솔리드 포션. 시스틱 포션, 솔리드 포션을 가진 요런 병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머추어 시스틱 테라토마 가능성이 에이지도 있고 이러니까 라이트 아데넥살 에리아에 있습니다. 총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용초사 제80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용초사 제80기는 2022년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서울 수서역 현대 벤치빌 오피스톨에서 진행합니다. 여섯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8차례 워크샵 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총파스 캠프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생님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